나는 아버지입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이자 이 땅의 한 명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생명과 행복, 사회의 건강과 번영 이 소중한 가치를 위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누구도 가지 않으려 했던 길을 걸었습니다. 힘든 길이기에 더디게 걸었지만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올바른 길임을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명존중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JW그룹은 치료의약품 중심의 길을 걸었습니다. 창업 이래 숱한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지켜온 그 정신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한층 단단한 신념이 되었습니다. 의약품 풀모지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5% 포도당 가장 힘든 순간에 탄생한 세계적 명성의 항생제 외환위기의 모진 바람 속의 털을 닦은 글로벌 생산기지 국내 최초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은 생명존중의 가치를 공유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JW 신념의 표상입니다. 힘든 길이었지만 든든한 벗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마음을 응원하며 그 가치를 함께 지켜온 사람들 오랜 시간 한결같은 글로벌 파트너들의 신뢰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다는 가슴 뿌듯한 증거입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곰복빵과 멸치국수로 시작한 국내 최초의 무산급식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처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손길은 오늘의 JW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JW입니다. 고통의 밤을 보내는 수많은 환자들의 혈관에 우리가 만든 주사액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환자에게 도움되지 않는 약은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가슴에 하나의 철학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세상을 바꾸는 깊은 울림으로 퍼집니다. 더 건강한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향한 여정 빠른 길만을 찾지 않았기에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바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 JW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